퍼키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퍼키의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장기적인 친중 침러 경향을 보이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은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주만아시아 국가들, 특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상하이 협력기구, SCO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아래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협력기구를 활용해 아시아 대륙의 패권을 확장하고,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항구를 중국에 내어준 러시아의 사례는 이러한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이 러시아의 경제 지정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터키가 중앙아시아의 티르크권 국가들과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집권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터키의 강한 리더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독립적인 정책 결정과 자주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도록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역 내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몽골의 독립적 자세는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몽골은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과의 삼각 네트워크 동맹을 형성하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한미몽 3국 간의 동맹은 각국의 전략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지역 패권에 대항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몽골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중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폭로를 확보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미몽 동맹을 통해 몽골이 경제 위기와 고안율 위기 등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아시아에서의 다자간 협력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봅니다. 첫 번째 바빠지는 몽골 외교 한국 찾는 이유는 한국, 몽골, 미국, 삼국의 몽골에서의 첫 외교 회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각 구도의 협력망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국장급 삼국 외교 동맹의 틀이 질 더 발전하게 될 경우, 삼국 정상 외교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바쁜 인물 중에는 바로 몽골의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차이아김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차이아김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몽골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중심인물입니다. 몽골은 심지어 2015년 의회 표결을 통해 사형제도의 폐지를 이끌어냈을 정도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매우 앞서 있는 아시아 국가 중 몇 안 되는 나라인데, 이러한 몽골을 존 케리 전 미 국무부 장관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오아시스로 부르기도 했을 정도로 몽골은 민주주의에 앞서 있습니다. 이 같은 몽골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인물 중 핵심 인물은 바로 차이아김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입니다. 그가 최근 한국의 주요 행정부 정계 인사들을 긴밀히 만나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아시아 지정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며, 몽골을 친서방의 선진 국가이자 한국을 유라시아 대륙이 냉주 국가로 만들어내게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파트너십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러시아 내의 몽골계, 소수민족들이 짐집되어 강제적으로 최전방에 배치돼 러시아 병사의 상당수, 희생자가 러시아인이 아닌 몽골계 소수민족들이었던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몽골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몽골 차이아깅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대러시아 강경 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 내의 몽골계 소수민족 공화국들인 칼미키아 두바, 알타이 부랴트 사공화국의 러시아 청년들의 몽골인 입국을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시계 성명을 내 서방 언론들이 크게 주목한 바 있을 정도로, 대러시아 강경 성명을 낼 정도로 담대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 같은 행보는 북한에서도 이어졌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을 방북한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북한 김일성 중압대학교에서 폭점은 영원할 수 없다는 충격 연설을 김일성 중압대학 엘리트를 앞에서 했는데, 이는 자유와 인권법치주의 등의 가치에 대한 역설을 독재국가의 최고 대학에서 한 것이어서, 세계적인 충격과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한국에 입국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 일정과 세부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한국, 몽골, 미국, 삼국을 연결하는 친서방 네트워크가 등북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몽골과 한국 양국 간의 교류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항공 및 히토류 분야입니다. 두 번째 늘어가는 한국-몽골 항공 노선, 몽골과 한국 지방 각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이 대쪽 확충됩니다. 최근에는 제주도 몽골 셔틀 노선이 주사회로 대폭 확대되고, 또 청주국제공항과 몽골을 연결하는 하늘길이 개통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청주, 무한대구 국제공항과도 몽골 하늘길 개통에 박차를 가하면서, 몽골과 한국 지방의 각 공항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공항들은 국제공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있지만, 국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한국에서의 몽골을 향한 여행 수역, 회복이 된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 내 몽골인 이주자들이 약 3만 명 즉, 몽골 300만 전체 국민의 1%가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고, 한국에 체류해 본 경험이 있는 몽골인의 비율은 10명 중 1명, 30만 명으로 300만 몽골 국민의 10명 중 1명이 한국에 체류를 해봤을 정도로 몽골과 한국의 교류, 비중은 그 어느 나라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은 육상과 해상출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으로, 항공교통만이 몽골의 국제 물류교통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몽골은 워낙 적은 인구와 다른 이웃 국가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해외 국제공항들이 몽골과의 직결노선을 떠올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지방공항까지 충분한 수요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방 곳곳에 거주하는 몽골인 유학생 근로자, 이민자, 또 한국 지방 도시에서 몽골로 여행을 원하는 수요가 더해져, 몽골노선은 항공업계에서는 알짜 노선으로 불릴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항공산업의 발전은 몽골에게 매우 유의미합니다. 항공망을 활용하면 육상과 해상 물류망 구축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널 의존적인 몽골의 국가적 입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항공산업의 발전은 관광업 서비스업 IT 산업, 그리고 항공물류에 이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제조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몽골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고부가가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이 더욱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히토류 분야입니다. 세 번째 몽골과 히토류 협력망 강화, 몽골의 항공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몽골에서 기대되는 산업은 히토류 산업입니다. 광물이라는 무거운 특성상, 석유, 석탄, 텅스텐, 철광석 같은 광물의 경우에는 보통은 화물선으로, 해상운승이 이뤄지지만 일부 히토류의 수출입은 주로 항공운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히토류의 높은 가치와 민감도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히토류는 경량이지만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항공 운송이 주로 사용되며, 속도와 안전성이 중요한 경우에 많이 선택됩니다. 히토류는 항공기에 화물칸에 싣고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수출입이 이루어져서 몽골에서 히토류가 생산되고, 한국 지방공항들과의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될 경우, 한국 산업계에 부족한 히토류 공급난을 대폭 해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 전문가들은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으나, 그 시대는 저물고 히토류의 시대가 온다고 전망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각종 정보 통신 산업에 꼭 필요한 광물이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를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데, 몽골에서 고부가 같이 히토류들이 채굴되면, 한국으로 더욱 빨리 운승이 가능해져, 중국에 의존적이지 않은 또 다른 히토류 공급망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몽골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 몽골, 미국 간 삼각 외교 네트워크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한미몽 동맹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교류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가운데, 서방세계가 인구 300만밖에 되지 않는 몽골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몽골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에는 몽골의 옛고토와 몽골 민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내몽골계 공화국들인 알타이 투바, 브라트 사하공화국도 중국에는 내몽골이라는 거대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1, 2들 지역을 규합한 통일몽골군이 설립된다면, 이구 규모가 약 몽골 민족만 따지게 될 경우, 800만 명에서 천만 명가량의 지금보다 3배 이상, 이구 규모가 큰 스웨덴, 정도 사이즈의 아시아계 민족국가가 탄생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학계에서는 볼 몽골주의 판몽골리즘으로 부릅니다. 볼, 몽골주의는 몽골의 문화적 정치적 연대를 응호하는 독립주의 사상으로 현재 세계적인 지정학 흐름에서 서방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상입니다. 이 같은 봉, 몽골주의 사상은 1990년대부터 사그라들기 시작했으나, 지난 2020년 시진핑 정부의 몽골 언어 탈압 정책, 즉 중국 내몽골, 소수민족 자치구의 몽골인 학교에서 몽골 언어 대신 중국어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몽골인들이 시위를 했고, 백악관 사이트에까지 몰려들어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태까지 이르면서, 다시 한 번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원하는 서방 진영에서는 볼 몽골주의에 관심을 갖은 추세입니다. 이 같은 법 몽골주의는 한국의 지정학적, 안정성과 매우 밀접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몽골인 중국과 러시아 한반도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유사, 언어건 국가로서의 연대가 일어날 수 있어, 몽골은 해양 출로를 한반도로 얻을 수 있고, 한국은 대륙의 진출 출로를 몽골을 통해 얻을 수 있어, 양과 개는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과 몽골의 미래 지도는, 터키에서 친중국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다시 당선되면서, 법 두르크 주의는 사실상 붕괴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자국 내 위구를 자치고 지역이 바로 투르크 민족 지역으로서, 이 같은 터키의 법 두르크, 민족주의를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동쪽에서는 법 몽골주의 한반도의 한민족 세력과, 법 몽골주의 세력과 손을 잡는 것 역시 경계할 가능성이 있으나, 몽골은 위구르와 달리 엄연한 독립국가이며, 과거 몽골제국을 경영해 본 경험이 있는 후예들로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매우 잘 아는 이들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몽골은 볼 몽골주의가 영토적 경계 확정까지, 이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같은 조짐은 유럽의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몽골계 공화국들인 투바 칼미키아 알타이 등의 몽골 인접 몽골계 국가들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움직일이, 실제 지도까지 만들어져서 유럽의회 보수주의 진영에서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간도반환 소승 고구려 역사 왜곡 등이 이슈가 되면서, 하후 몽골과 통일 한국의 국경이 맞닿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서방세계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의 질서는 유라시아 대륙의 등부 서부 연안 해안 지역에만 미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몽골과 한국의 협력이 가속화될 경우, 질 더 대륙 깊숙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확산이 세계적으로, 최근 지구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60억 인구는 이미 옛말이 되었으며, 현재는 공식적으로 77억 5천만의 인구수를 기록 중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인구를 포함하는 경우, 전 세계 인구 수는 이미 80억 명을 넘겼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인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환경 보호와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미나 저수지 등 관계시설을 늘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막 지형을 가진 중동의 국가들은 이런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촉박한 기후 속에서 물 부족 현상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동 국가들의 위기는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2050년 이후, 그 밖의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 국가는 2060년 이후로 탄소재로 반열에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탄소재로 합의 이후에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국제사회는 해당 국가에 환경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합의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국제적으로 이뤄졌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패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맞대한 석유자원을 가지고 과학기술이나 농업 및 제조업 하나 없이, 천문학적인 불을 이룬 중동의 국가들은 다가올 친환경에너지혁명 앞에서, 등과학교 다가올 친환경에너지혁명 앞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원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며칠 전 한국기업의 수천억대 규모의 사업을 맡기며, 식량자금률 100%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업국가가 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막 국가인 사우디가 어떻게 농업국가가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조원 규모의 한국식 수도와 전력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실과 함께, 또 다른 중동 부호국인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보다 먼저 한국기업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어, 한국의 인기에 불이 붙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간 1억 배럴에 달하는 일평균 석유 수요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7, G20 정상회담과 운의 국제합의를 통해 지속가능 전략이 채택되면서, 2050년에는 석유 수요량이 현재의 절반 정도인 5천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1980년대 세계인구가 40억 명이던 당시와 비슷한 규모이며, 2050년의 세계인구는 110억 명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이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에너지 패권이 현재보단 많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총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선두로 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률 상승으로 갈수록 경유와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도, 산유국 패권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중동국가들은, 다양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석유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애플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1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배터리 업체인 SK온에게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석유 시추 사업에만 의존하던 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분야로 외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우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도 공급 증물 자원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상상 이상으로 물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기에, 글로벌 반도체 공장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수도 공급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수자원 확보라 판단하고, 최근 수자원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8월 3일 두산의 너빌리티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8,500억 규모의 해수 담수와 플랜트 사업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수자원 공사, NWC의 주문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두산이 설계와 시공 및 건설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부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플랜트가 완공되면 일평균 60만 톤에 달하는 물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0만 톤은 대략 200만 명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물이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사우디에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 사우디 측이 한국 기업을 믿고 또 맡겼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담수화 공장은 역삼투합 방식으로 바닷물에 불순물과 염분을 걸러냅니다. 정수기가 필터로 물을 걸러내는 것과 유사한 기술로, 바닷물에 70기압 정도의 압력을 가해 반투막을 통과시켜 염분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해안 기술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어 사실상 기술 독점을 이뤄낸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사우디의 8,500억 프로젝트를 수주하자마자 사우디 수자원공사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소 284억 달러, 우리댄 37조 원 이상의 1,429개 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며, 사우디 왕국의 수도와 환경 기반의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 상수도와 하수처리장의 용량 증가부터, 사우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수도 시스템 확대입니다. 영엔 며칠 전 계약한 담수화 프로젝트 말고도 세 곳 이상의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용수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의 식량 수입 국가로 전체 소비의 80%가량을 수입 중입니다. 즉, 자급률이 20% 수준으로 국제적인 흉작이 발생하거나 무역 여건이 안 좋아지면 국민들의 식량 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우디 측은 담수화 시설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자원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농업을 이룩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 지역 식량 생산을 선점해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까지 하려는 상황이며,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것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자 한국에 견학을 오기도 했을 정도로,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수자원 개혁으로 물 부족에서 물 풍요국으로 나아가려 하자, 이를 본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 UA에서도 한국의 담수화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며, 20억 달러 이상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주변국들과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자국에서 진행하는 담수화 플랜트 완공이 늦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동의 부호국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해수를 담수화하여 수정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전력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담수화해 공급하고 목표로 하던 첨단 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농업에도 이용하는 등, 모든 산업의 필수적인 관문은 전력 생산입니다. 물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화력발전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화력발전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기에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페널티를 받기에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단점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동 국가들은 넘쳐나는 석유에도 화력발전을 대체할 만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태양광 에너지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풍력과 태양광의 효율이 부족하기에 다른 부가적인 발전수단으로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이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유럽의회는 원자력 발전을 다시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며, 향후 840조에 달하는 원전 투자를 예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원전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5월 사우디 정부는 한국 측에게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싶다는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우디 측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이며, 원전의 냉각수로 필요한 수자원이 부족한 사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발전과 운영을 하고 있는 사상 최초의 원전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사우디 측이 목표로 하는 원전의 사업 금액은 12조 원이며, 이를 통해 향후 60년 이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비슷한 환경에서 건설된 UAE 바라카 원전으로 인해, 이미 한국의 원전이 사우디 원전 사업의 최종 단계에 올라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경쟁업체로는 러시아의 원전이 있지만, 추운 지방인 러시아 특성상, 고온 건조한 사막 지형의 원전 건설 경험이 부족해 사우디 원전 안정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운영 안정성에서도 한국이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우위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원전 관련 일화가 많으며 한국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었습니다. 꼼꼼하고 안정적인 일처리를 우선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원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와 건설 경제부터 국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남미를 가리지 않는 전세계적인 K-방산의 진격이 중동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한국의 대공미사일인 천궁을 1조 원 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능과 재원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압도합니다. 사우디 인근의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에 앞서 천궁을 4조 원어치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명품 방산장비입니다. 최근 사우디와 UAE가 경쟁적으로 한국의 방산장비부터 건설과 에너지, 수자원을 비롯한 국가 인프라 사업을 한국과 계약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중동의 사막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이식받아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석유와 에너지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을 확보한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그 중에서도 사우디가 목표로 하는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파운드리 반도체를 등에 업은 대만이 업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한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를 견제하기 위해 2위부터 그 이하의 업체들이 손을 잡는 모습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각에서는 대만의 TSMC가 반도체 1위가 아니었냐고 말하지만, 대만이 1위인 분야는 파운드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종합적인 반도체 분야에선 삼성의 매출이 세계 1위이며, 미국의 인텔이 점유율 0.1% 차이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대만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왔지만,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의 경제연구센터에선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2023년 시작과 동시에 일본을 앞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점은 대만이 2023년 일시적으로 한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서지만, 그 이후 2024년부터는 다시 한국이 대만을 추월해 2035년까지 한국, 대만, 일본, 삼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한다는 전망입니다. 니케이 측에 따르면 한국은 2035년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6만불을 돌파하며, 같은 기간 대만과 일본은 각각 5만 2천불, 4만 8천불도 한국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대만을 완전히 따돌리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핵심적으로 산업구조의 안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의 강점을 띄고 있지만,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가 전부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위탁 파운드리부터 자체 제작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디램까지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말고도 한국의 산업구조상 석유화학조선 자동차 제조업부터 IT바이오까지 모든 산업 분야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어 일본과 대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자 초격차를 자랑하던 반도체 부품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압도하는 결과를 내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일본의 1인 등 국민소득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발표한 와중에 이를 입증할 만한 통계 역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 저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인데요. 저물가와 저성장 그리고 산업 경쟁력 부족의 국가 부채까지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엔저현상은 일본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수를 진작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던 일본 당국의 목표와는 다르게 엔저현상은 수출 증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무역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은 무역적자가 유발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엔저현상까지 가중되어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일본의 수입 증가율은 54%를 기록하며 일본의 국내 총생산과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출의 강세를 보이면서 무역 흑자국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급격하게 적자국이 된 배경엔 일본이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며 1위를 하던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첨단 공법이 필요한 광학장비 분야에서 독일과 함께 선두를 달려왔고 그 결과 카메라 산업과 이미지 센서 부품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광학장비와 노광장비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한국이 진출하자마자 일본 점유율에 급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시에 카메라 산업이 제일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삼성은 미래 시장성이 부족한 카메라 산업에서 철수를 선언했고 일본의 카메라 역시 스마트폰의 밀려 시장 규모도 감소하고 적자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에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에 모든 것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카메라를 생산하기보다 앞서던 기술력으로 핵심 첨단 부품을 제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이런 전략은 지난 몇 년 전까지 대성공으로 보였쯤인 최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이어 초격차 기술로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어 전 세계를 독점하던 일본의 이미지 센서 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기록하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위는 일본의 손위로 44%를 기록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손위는 80% 내지 90%에 달하는 이미지 센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기에 짧은 시간 동안 삼성의 추격에 많은 점유율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세계 최고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2억 화소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기술을 보유해 전 세계 스마트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점유율이 늘고 있는 중국산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최첨단 부품인 메인보드와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들을 한국산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한국의 업체들도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엔 일본 언론에서 미국 아이폰과 중국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니 고가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전부 한국산이었다며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체들은 굳이 한국산 스마트폰을 팔지 않아도 다른 업체의 스마트폰이 팔려도 이익이 남는다는 분석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기술력으로는 벌써 일본의 손위를 따라잡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뿐만 아니라 스카닉스 역시 일본 손위를 압도하는 1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이미지 센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 흐름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많은 첨단 부품이 사용되지만 여기에 핵심이 되는 부품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만 탑재되어 왔던 이미지 센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자동차에 탑재되어 전후방에 위치한 장애물이나 빠르게 접근하는 다른 차량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도로 상황을 파악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발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단 8개만의 카메라를 이용해 사방의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8개의 카메라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이미지 센서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카메라와 스마트폰에 국한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장 규모가 수십 대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의 독보적인 이미지 센서 능력을 보고 투자했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게 기술력이 밀리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관심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더욱 튼튼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빠른 속도와 그에 따른 진동 그리고 겨울철 외부의 영하온도를 견뎌야 하며 여름엔 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이미지 센서와는 다르게 물체와의 거리와 깊이를 인식해야 하며 고속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특성상 반응 속도 또한 빨라야 도로에서 일어나는 변수와 돌발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얻어내던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른 내구성과 첨단 기술이 필요하며 가격 역시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납품되던 센서와 적게는 이터부터 3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게다가 탑재되는 개수도 훨씬 많기에 앞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초격차 기술을 전부 따라잡고 스마트폰용 카메라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이미지 센서까지 차세대 먹거리를 전부 따라잡는 상황이 되자 일본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에게 맞서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조선산업과 자동차부터 IT산업과 바이오산업 전부 최종 완성품에 가까운 먹이사슬의 끝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이 자신들의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소재부품 장비와 같은 중간제 부문이며 최종 완성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산업입니다. 물론 소부장 산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이 완성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 이기감을 느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이 꽉 잡고 있던 소부장 산업을 거의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시켰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소재이기 때문에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자세한 품질요건이나 세부사항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부문에서 한국의 산업은 먹이사슬 최종 단계에 있으며 일본과 대만의 산업과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니키 경제형 구센터에서도 분석했듯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를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일본과 대만과 다르게 모든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밖에 없으며 IT산업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이 전무합니다. 일본은 유일하게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지만 그마저도 전기차 시대에 뒤처지면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에게 점유율을 빠르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대만과 일본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양국이 협력한다고 한들 한국의 초격차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미 상무부 발표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장 운영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공장, 시설의 부분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 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규제를 예상했던 것보다 그나마 약간 완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과 투자 천회도 불사하겠다는 오해의 경고성 메시지의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고 실제 중국 공장 외에 톡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 상무부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과 대만을 방문해 설명과 함께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삽성과 SK의 압사가 중국 공자돼 투자한 돈은 무려 70조원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급행률 미국 말 한마디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중국 제재가 아니라 한국을 제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고 상성이나 SK에 나아가서는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초강수를 뒀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온유하게 협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과 같고 따라서 그런 자세는 미국의 결정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칼자루는 한국과 대만이 쥐고 있는 것이지 미국이 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생산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미국 업체들이 수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 감사해야 오른 것인데 오히려 독소조항을 넣어서 자국의 이익만 최대한 돌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KSMC가 일본에 건설하는 10조원짜리 반도체 공장에 일본 정부는 4조원을 지원했는데 삼성이 미국에 짓는 33조원짜리 공장에 미국은 보조금으로 회대 3조원 대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발표에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삼성과 SK에서는 아직 두고 보겠다는 입장인데 삼자들이 나서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녀도 좋다는 뉘앙스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모습을 모니터링하면서 이후 그 수위에 따른 전략을 짜게 됩니다. 미국의 정책을 보면 일단은 크게 건드려 그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면서 풀어 주었다가 이후에 다시 하나씩 서서히 옥죄는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 한국 언론이나 정부에서 다행이다는 그런 평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기본적인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겨우 중국 내 5%에 완화해 다행이라고 평가하니 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 정부의 가드레일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회첨단은 아니지만 대부분 구현, 레거시, 공정 이상이기 때문에 10년 내 5% 확장 규정이 주로 적용됩니다. 삼성전자와 스카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내 범위에서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자는 기술이 고도화되면 웨이퍼당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반도체 기업들의 여유는 더 많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그런 반응 때문에 생산 능력 제한이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경고는 눈길을 끄지 못할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산업입니다. 환철성 서울대 재료공척부 석자 교수는 디렘과 낸드플래시는 핵은 5년 동안 매년 각각 5%, 10%씩 중가했는데 10년간 5%만 중산하라는 건 메모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10년 동안 회소 50% 이상 중산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억제해 10년 동안 5%만 중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4.1을에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중국 내 생산량 제한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당분간 중국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술을 향상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미 상무부가 드레일 조항에 대해 오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31일이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논의를 거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먼도 상무장관이 아이 보조금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한국과 대만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도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즉, 우리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한 발언으로 이를 의식한 미국 당국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엄계의 얘기입니다. 반도체 엄계에서는 미국 당국이 지금처럼 삼성이나 SK를 과도하게 오체면 200조 원이 넘는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미, 중, 양국을 안박하는 좋은 카드가 했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엄계 관계자는 일단 가드레일 조항에선 약간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적은 보조금에 비해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는 국내 투자보다 인건비, 건설비 등이 많이 드는 데다 예상 초과 이익 환수, 경영 기밀 공개와 같은 독소 조항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프로그램을 전답하는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 및 고위 당국자들은 예정에 없었던 10여 개 한국, 대만, 일본 세 개국 언론들을 초청해 국무부 외신 기자 클럽 FPC에서 간답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 기자들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포물을 열면서 찹석한 상무부 관계자들을 고늑스럽게 했습니다. 이날 열린 간답회는 한국과 대만의 불만이 폭주한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다독이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조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맹국들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된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무부 당국자는 간답회 직후 한국 정부와 협의를 위해 바로 한국으로 출발하고 이후 일본,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드러난 불만을 의식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고 찹석자들은 전합니다. 이 간답회에서는 한국과 대만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민갑한 기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항목에 대해서 다만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건 가능해 그나마 우리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통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지 지식재산권, IP 인하, 실질적인 확장은 생산시설 확대를 말하는 것이어서 기술 수준은 발전시켜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기밀로 여기는 정보의 공유가 아니다. 고 했습니다. 미국이 IIA에 이어 반도체법으로 미국만의 이득을 추구해 결국 기술이 발달하면 한 웨이퍼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도 늘어나 사실상의 증산도 가능할 것으로 우리 업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는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의 수출 통제로 막혔지만 우리 기업은 1년 유예를 적용받아 올해 10월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잡 중요한 기업들에 속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반도체법 규정은 미국 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는 접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계속 일려있어 회약의 차이나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조급을 받는 기업의 초과 이익을 공유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실제 이익이 예상치와 부합하면 공유할 부분이 없지만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의 생산 확대 제한과 함께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의 반도체 공통 언구 개발을 금지하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예상치를 상당히 초과하면 특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미국 정부의 발언하고 정부는 그 돈을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 재투자하게 될 것이다. 는 언론적인 얘기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번 돈을 왜 미국에 줘야 합니까? 또한 중국의 공장에 대해 반도체법의 의도는 반도체 생산시설 확증이다. 새 시설 건설을 막는 것일 뿐 운영 주민 시설을 중단시키려는 게 아니다.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반도체 과학법 하에서 기업들이 협조하고 수출 통제 기관에 허가가 있는 한 그런 수준 유형 그레이드는 가능하다 고 했지만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언금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정책에 한국이 다행이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우는 강력한 자세를 취했어야만 합니다. 내 밀실에서만 미국과 협의를 하는 저 자세의 눈치를 보이고 왜 감의 위치에 있는데도 미국의 정책에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만 할 것에 정정당당하게 우리 기업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미국의 비주에 진 것 있습니까? 눈치만 보게 그렇지 않습니까?